31번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1. 아니요, 어제부터 지저분했어요. 2. 네.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3. 죄송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해요. 4.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1. 아니요, 어제부터 지저분했어요. 2. 네.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3. 죄송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해요. 4.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1.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1.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그럼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3. 그럼 휴게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4. 그럼 밖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올까요? 5.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5.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1.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그럼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3. 그럼 휴게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4. 그럼 밖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올까요? 1.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을 부르세요. 2.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3.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끄도록 하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해요. 5.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을 부르세요. 2.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3.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끄도록 하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해요. 34번 수루 씨, 퇴근하고 저녁에 보통 뭐 해요? 1. 별일 없으면 6시 반쯤 퇴근을 해요. 2. 오늘은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요. 3.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해요. 4. 오늘은 일이 많아서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4. 퇴근하고 저녁에 보통 뭐 해요? 1. 별일 없으면 6시 반쯤 퇴근을 해요. 2. 오늘은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요. 3.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해요. 4. 오늘은 일이 많아서 아직 퇴근을 못했... 35번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2.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3.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시켜 먹어요. 4. 저희 가게에서는 찌개를 2인분 이상만 팔아요.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2.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3.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시켜 먹어요. 4. 저희 가게에서는 찌개를 2인분 이상만 팔아요. 36번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37번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38번 투안 씨, 냉면 좋아해요? 네, 전 여름에 냉면을 자주 먹어요.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점심때 냉면 먹으러 같이 가요. 3. ecstasy 투안 씨, 냉면 좋아해요. 네, 전 여름에 냉면을 자주 먹어요.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점심때 냉면 먹으러 같이 가요. 39번 40번 40번 바루씨 외국인 등록을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빨리 신청하세요. 뭘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 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여권,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면 돼요. 바루씨 외국인 등록을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빨리 신청하세요. 뭘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 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여권,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약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여권이 되는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곳에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을zza 52번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여권을 보여줍니다.